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공간의 열치역성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배경 목적입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최근 10년간 평균기온이 0.78도 상승하였고요. 급격한 도시암 및 산업화에 의해서 도시지역의 기온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온 현상은 도시민의 열체 스트레스뿐 아니라 살찐 및 사망과 같은 공중보건상 피해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이런 열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취약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적응 대책을 수립 중인데요. 이때 시군구 단위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치구를 파악하는 건 가능하나 광범위한 지역의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어떠한 도시공간 특성에 의한 영향인지는 구체적인 규명이 불가능합니다. 또 사회경제적 요인 및 중부 취약계층의 투자를 맞춰 취약성을 평가한 연구는 다양한 반면 도시기온 상승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공간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미흡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공간의 세부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열차학성을 세밀한 도시공간 분포 조면으로 구출함으로써 도시공간 관리 및 계획의 기초자료로 삼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열에 의한 영향이 피해를 진단하여 우산적 관리가 필요한 도시공간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를 활용해 가능합니다. 시간적 범위입니다. 시간 범위는 2017년 5월 29일부터 9월 8일로 선정하였습니다. 수원시 내에 존재하는 기상 관측소와 대기호형 측정소만으로는 수원시 전역의 기온 분포들을 작성하기 부족하여서 SK테크엑스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근 기상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하였습니다. 또 열에 의한 피해 및 영향은 여름철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여름철로 한정하되 온열주랑 응급실 감시체계의 운영기간인 5월 29일부터 9월 8일로 선정하였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다음은 연구의 흐름입니다. 선인 연구 고찰을 하고 개념 정의를 하는 예비지표 도출 그리고 최종 지표를 선정한 다음에 치약성을 보험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통합평가를 합니다. 주요 개념입니다. 치약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영 및 성향으로 노출에 대한 민감성과 잠재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적응 능력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중앙정보 및 지자체들도 대부분 IPCC의 정의를 기반으로 치약성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노출은 사람 또는 생태계 등이 위험 요소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진 상태를 나타내고요. 민감성은 작은 압력에 피해받기 쉬운 요인, 적응 능력은 잠재적 영향을 저감시키거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정의를 기반으로 한 열 치약성 평가항수는 노출과 민감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잠재적 영향에서 적응 능력을 빼주는 것입니다. 열 치약성의 정의는 기온 상승에 따라 열 관련 피해가 발생 또는 증가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그에 따라서 노출, 민감성, 적응 능력에 대한 예비 지표를 도출해보았습니다. 노출 변수에는 도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최고 기온이라든가 이상기온 발생 빈도수 또는 체감 온도 등이 사용되고 있었고요. 기온 또는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토지 이용, 토지 피복, 건물 관련 인구 활동 등 도시의 기온을 더욱더 상승시킬 수 있는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민감성 변수와 적응 능력 변수는 환경, 사회, 경제적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민감성은 노출에 의해서 피해받기 쉬운 치약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적응 능력은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인 요소랑 보건학적인 요소, 산림하천처럼 환경적인 요소들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예비 지표들의 상호 독립성과 본 연구의 목적인 도시공간의, 어떠한 도시공간 특성에 의한 치약성이 평가하기 위해 작은 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자료, 최소 동 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자료들과 그리고 자료들의 다중공성성을 제외하고 나서 뽑은 최종 지표입니다. 노출에는 열지수, 폭염 발생일수, 열지아 발생일수, 토지 피복에서 불투수 면적률, 건물 관련 변수로는 건폐율, 인구수가 선정되었고요. 제약 민감성 변수로는 고온 환경에 더욱 취약한 연령인 65세 이상 인구수, 5세 미만 인구수,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냉방장치를 갖추지 못해서 고온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을 선정하였습니다. 적응 능력에는 열에 의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이라든가 소방서 접근성을 선정하였고요. 무더위 시민들이 폭염 시에 대피할 수 있는 무더위 심사 접근성을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열 환경을 개선하는 주요 요소인 녹지와 수급만의 접근성을 선정하였습니다. 노출 지표에 대한 지도입니다. 다음 민감성과 적응력에 대한 적응한 결과입니다. 보은별 평가 결과입니다. 노출 변수들 6개를 합산한 결과인데요. 장안구 유천동 일대, 팔달구 인계동 일대, 영통구 망포동 일대에서 노출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장안구 유천동 같은 경우는 교통의 유충지이고, 팔달구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청 소재지로 최대 업무지구, 행정중심지구 3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통구 망포동 일대는 폭염 발생일수, 열대야 발생일수, 범죄율 등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었습니다. 민감성 군별 평가입니다. 장안구 조원동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많이 거주하여서 민감성이 높은 걸로 나왔고요. 팔달구 우만동 일대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또는 건성구 홈실 일대는 5세 미만 인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적응 능력입니다. 장안구 정자정에는 인근에 일왕정수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1km 이내에 소방서와 인구시설이 존재하였습니다. 영통구 강교동 일대는 수원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강교호수공원이 인접되어 있고요. 1km 이내에 소방서가 존재했습니다. 팔달구 인계동 일대에는 응급의료시설, 소방서, 보다인시설 모두 접근성이 우수했고요. 특히 1km 이내에 응급의료시설이 두 곳이 존재하였습니다. 노출과 민감성, 적응 능력을 통합한 통파 결과입니다. 이거를 도면 위에 올리면, 권성구 세류동 일대, 팔달구 인계동 일대, 영통구 백산동 일대가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권 연구는 도시공간의 물리, 환경, 사회, 경제적인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열차 합성을 세밀한 도시공간 분포 도면으로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시 중심을 기준으로 시가화를 형성하는 곳에 노출이 심각하게 나타나고요. 민감성은 수원시 전역에서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적응 능력의 경우에 수원의 외곽 쪽을 제외하고는 우수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의 한 점입니다. 자료 구직의 한계로 최소 단위가 동단위인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걸 더 미시적인 공간 단위로 구축을 할 수 있다면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과정에 의해 노출, 민감, 적응력 또는 각 부문의 세부 지표에 대한 가중치가 도출될 경우 보다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